잠을 좀 더 호설 식당 졸았구나 야 다 꼬마 점심 끌게 이기서 는 호설 부처탕 가게 맞음 그러게 말이여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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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하... 그러니까요. 그런 부분에도 밝아. 사람들 개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. 중간에 반도리를 잘해. 내가 봐도 왜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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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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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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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